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죠 정말 힘들죠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주곡은 장윤정의 사랑아 이 곡은 2015년도 발표된 곡입니다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두고 떠나지 말라는 애절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곡의 리듬은 드실 거고요 올겐 연주는 템포 137로 연주할 거고요 키는 에이마이너로 연주합니다 섹스폰 연주는 키가 너무 높아서요 제가 리듬시장 놀이시장을 해야 되는데 에이마이너로 연주 올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다음주도 더 멋진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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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에 만나요